조건부 서식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1번 시트에서 다 매치 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오시고 첫 번째 조건부 서식 1번 시트에 B3부터 시작해서 B3부터 H30 영역에 대해서는요. 한자 코드의 오른쪽 끝자리가 1로 끝나고요. 진료 감옥의 전체 글자 수가 4글자에 해당한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그 다음 글꼴 색깔을 연한 파랑으로 적용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규칙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 제시된 AND와 그 다음에 라이트 함수 그 다음에 랜 함수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범위를요. B3부터 H30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위쪽에 제목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데이터부터 전체를 선택.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새의 결정 선택하시고 등호 입력하시고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환자 코드의 끝자리가 1로 끝나고.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는 진료 감옥의 글자 수를 세웠을 때 4글자인지 보는 거죠.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ND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는 입력하시고 AND 입력하시고요. 함수 입력하실 때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는데 환자 코드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B3을 선택하면 달라미 달라 3으로 표시가 되죠. 저희는 F4를 키보드 기능키의 F4예요. F4 기능키 한 번 누르면 B 앞에 있는 달라가 지워지고요. 다시 한 번 F4 누르시면 3 앞에 있는 달라가 지워져서 달라비 3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B열은 동일한데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글자 수를 세겠습니다. 렌이란 함수 입력하시고 렌 함수 안에다가 진료 감옥을 입력합니다. 진료 감옥 제가 화면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엑셀 화면이 클릭 네 됐네요. 진료 감옥 첫 번째 F3 셀 선택하되 F10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4 한 번 두 번 눌러서 달라 F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달라는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가로 닫으시면 F3에 있는 글자 수를 세는 거예요. 그 글자 수가 4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그 다음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모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했고 색깔은 연한 파랑이라고 했어요. 글꼴 색깔입니다. 글꼴 색깔의 연한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에 끝에 한 글자가 1인가 진료 감옥이 4글자인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서식을 지정하는 걸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예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부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3부터 h24 제목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a3부터 h24를 얘기하는 거고요. 범위를 a3부터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주문일자에 월을 추출해요. 먼스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한 값이 5하고 같습니까? 그리고 할부기간이 6 이상 12 이하라는 조건을 주실 건데요. 6부터 12까지 6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주기에서 end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글꼴 색깔은 녹색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등호 end함수 입력합니다. 조건을 넣었는데 모든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 다음 먼스함수를 입력하셔서 월을 추출합니다. 주문일자에 가서 a3세를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하면 달러 a3으로 되어 있는데 3 앞에 있는 달러를 직접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지우셔도 돼요. 아니면 기능키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 a10만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값이 5하고 같습니까? 심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서 할부 기간이 6 이상 12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할부 기간을 첫 번째를 선택하시고요. f4, f4 하셔도 되고 직접 달러 지우셔도 되고요. 크거나 같다 6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다시 한 번 선택하시고 f4, f4 눌러서 작거나 같습니까? 12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6보다 크고 12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굵은 기울인 꼴 글꼴 색깔은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깔 녹색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주문일자 5월에 해당한 데이터에 할부 기간이 6부터 12개월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습하신 다음에 결과 시트 한 번 클릭하셔서 내가 작업한 내용을 맞게 작성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셀 강조라는 시트를 클릭해서 세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해서 C3부터 C24 영역에 대해서 C3부터 C24 영역에 대해서 중복된 값에 대해서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서식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에 그 다음에 중복이라는 건 중복 값을 선택하시고 이 범위 안에 중복된 값이 있다면요. 우리는 중복 또는 고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중복된 값을 찾아가지고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나와 있는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 한 번 누르시면 중복된 데이터 3, 4, 아 이렇게 중간중간 중복된 데이터들만 찾아가지고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조건부 서식의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해서요. F3부터 F2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의 연한 빨강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평균을 초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셀 강조 규칙에 가셔서 평균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문제에서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조건부 서식의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할 거고요. 평균을 초과합니다 라고 평균 초과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평균을 초과했을 때는 연한 빨강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빨강 채우기라는 서식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 번 눌러주시면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평균 값, 범위 안에 평균 값을 컴퓨터가 구하겠죠. 그 값을 보단 큰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 유형 3번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4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가 셀 강조 규칙 그 다음 화면을 살짝 왼쪽으로 옮겨서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문제 찾았고요. 실습하셨던 셀 강조 결과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막대 시트 클릭하셔서 문제 내용을 볼게요. G3부터 G31 영역에 대해서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고요. 데이터 막대,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 서식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범위를 지정할게요. G3부터 G31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에 그 다음에 셀 규칙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채소값, 채소값을 100분의 수로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최대값을 100분의 수로 9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하시고요. 색의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데이터 막대로 표현을 할 건데요. 전체 숫자 중에 100분의 수로 10부터 90까지 채소값, 채득값 기준을 정할 거고요. 그라데이션 색깔을 노란색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서 색깔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문제에서 모음수에 대한 값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다면 옵션을 이용할 수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내용만 이렇게 설정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막대 형식으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번째 문제, 아이콘 집합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부 서식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3부터 D20 영역에 대해서 규칙 유형은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으로 선택하고요. 다시 범위 정된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클릭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그 다음 서식 스타일은 아이콘 집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아이콘 스타일은 별 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 3개 선택하시고요. 채워진 별의 값은 숫자 백분율이 아니라 숫자 선택하시고 숫자의 값을 80을 입력합니다. 80 이상이고 크거나 같다. 반 채워진 별은요. 숫자 위에서 80을 정했기 때문에 80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겠죠. 80 미만 65 이상이라고 65를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빔 별로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쪽에 별 3가지 채워진 별, 반만 채워진 별, 투명한 별 이렇게 값에 따라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두번째 C3부터 C20을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그 다음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선택하시고 서식 스타일은 아이콘 집합을 선택하되 문제에서 5가지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스크롤 막대를 내려서 5가지 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검정색 원은 9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분율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값을 9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4분의 1 흰색 원은 90 미만에 70 이상이라고 70이라는 숫자 입력하시고 백분율 그 외에는 기본 설정 값 그냥 기본 나온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원 형태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조건부 서식은 실제 시험에서는 앞에서 연습하셨던 1번, 2번 예제처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셀 강조나 데이터 막대, 아이콘 집합은 분석 작업에서 데이터 도구 두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되거나 또는요. 기타 작업의 매크로 작업을 현재 작업하셨던 조건부 서식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하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작업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전체를 모아서 앞에서 실습은 하지만 여러분이 교재 내용의 기출문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중간중간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 안에서도요. 조건부 서식이 다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건부 서식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